내 마음의 촛불 손명자 나의 삶을 밝히는 내 마음의 불 내가 너를 갖고 싶었어 얼마나 간절한 손으로 오늘도 너를 찾아 나섰나니 내게 가까이와 주렴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이제 너를 좀 더 알고 더 쉽게 배우기를 원해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나의 큰 소망이요 찬빛 기쁨인 한걸이요 내 마음을 밝히는 빛으로 가득히 채워주렴 오늘도 너의 밝은 빛을 찾아 복지관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사품사품이 날아가노라 사품사품이 날아가노라 교육을 통해서 이런 데는 안 와봤지만 선생님들 통해서 배워버렸는데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먼저 시 쓰시는 그분이 또 코치도 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쓴 걸 보니까 진짜 정말로 이렇게 도전을 받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난 썼을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못했는데 표현이 아주 대단히 솔직하고 코스모스 그럴 때는 힘이 느껴지고 또 차 있죠. 차 쓸 때 그냥 나같으면 그런 표현을 부끄러워서 못하거든요. 그렇게 해놨는데 이야 진짜로 그렇구나. 이게 정말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거구나 하고 진짜 감동받고 많이 도전 받았어요. 나도 이렇게 이렇게 좀 써면 되겠구나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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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